안녕하세요 휘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엄청난 영상을 또 한번 볼 겁니다 아이언 홀스 스튜디오라고 인디 영화 제작사인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레니 실사판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겜라마 그레니 편이죠 그레니 생존자를 열심히 또 찍고 있는 입장에서 해외 그레니 실사판 클라스는 어느정도 일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거의 뭐 영화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팝콘까지 준비했습니다 오 아이언 홀스 시네마 음 느낌있다 야 완전 영환데 이렇게 보니까 그레니 생존잔줄 저기요 지금 주변을 살펴보고 있는데 leave this house 이거 야 이거 그레니 실사판 잘 옮겨놨네 게임 그거 있잖아요 이거 메시지 이게 야 분위기 있어 분위기 약간 장난 아니다 바깥으로 나왔죠 주변을 살펴보는 꼬마 주인공 저기요 저기요 아무도 없나요 지금 이 꼬마가 갑자기 할머니 집에 잡혀온 것 같거든요 자 어 이 집의 정체를 아직 파악을 못하겠어요 아 진짜 깜짝이야 할머니다 할머니 할머니 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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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정답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blocks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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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와! 아! 아아! 맞았네! 기절했네! 엄마! 끌고 갔나! 야! 멍성.. 멍성마리 해가서 가네? 아! 기절하면 저런식을 끌고 갔었군요! 왜 근데 저 굳이 힘든 일을 저렇게 자! 다음날이 밝았습니다! 으아! 이씨! 아 여기 어디야! 뭐? 어.. 똑같은 장소에서 부활을 했죠? 으아! 문 잠겼어! 2일차라서 문이 잠겨버렸어요! 아휴 진짜 열어! 아휴.. 또다른 희생제였네 휴지개가 갇히기 전에 죽은 애인가봐요 아니 얘도 탈출했나? 어? 저기요? 오오오어! 여기가 또 숨어있었나요? 흥? 너도 여기 갇혔니? 저거.. 할머니 같은데 느낌이 여기서 나가야돼 빨리 키로 줬다 무슨 키지? 석궁킹인가 설마? 감사합니다 이따 이따 할머니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왔다 요 왔다 요 왔다 요 왔다 요 할머니 소리 난다 피해야돼 피해야돼 와아 피해야돼 야 뛰어라 뛰어라 빨리 뛰어라 뛰어라 뛰어뛰어 뛰어뛰어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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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본격적인 할머니와의 추격전인거 같아요 오오오 끌고온다 끌고온다 빻다 빻다 들고온다 으아아아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숨을거야? 어떻게 숨을거야 와아 개구멍이 있었네 저기 들어가 들어가 나이스 넘어가 개구멍이 아니고 숨겨진 통로가 있었네 자 다음방으로 넘어가세요 와아 와아 어? 되게 매워 슬렌더리나 나온다 설마? 슬렌더리나 나온다 설마? 아 여기 그 그 지하실 통로방이네 숨겨진 방 어? 야아 뛰어 어휴 으어어어 징그런거봐 와아 주여 아 야아 역시 시각 안좋아 시각이 안좋아 천력으로 모든걸 해결하는거야 못찾어 눈앞에 있는데 못찾어 아 검은형 건들어서 빡쳤구나 으아 네 소중한 커뮤니언 건들지마 이 자식아 으으으으으 사랑스러운 슬렌더리나 아아 아아 아..이.. 그.. 들렸겠다 이거 무조건 들렸을텐데? 바닥이 오래되가지고 으아아아악!! 아야! 낑겠다! 클렸어! 야야야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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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어 들었어 한마디 움직인다 야! 빼! 빼야돼! 제발 빠져 임마! 빠져라! 걸릴까요? 걸리나? 걸리나? 아아아아아아아아 오우! 뛰어뛰어뛰어! 빨리 뛰어! 할머니 할머니 끝 쏜다 나와아아아 일로 나와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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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열려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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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키우는가봐 예! 가! 으악! 가! 열려라! 제발! 열려줘! 우아악! 어? 어? 뭐야? 어우야! 무너졌다! 오케이! 탈출했는데 성공했는데요! 별것도 아닌게 까불고 있어 역시 살아있었습니다 대박이다 하긴 인디 영화 제작사니까 영화를 만드는 거겠죠 진짜 10분 동안 좀 몰입해서 봤어요 이 그레니 실살판을 만든 채널의 이름은 아이언홀스 시네마입니다 제가 링크 남겨둘 테니까 이 채널 많이들 들어가셔서 고생 많으셨어요 재밌게 봤어요 라는 의미로 댓글이랑 좋아요 구독도 많이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저도 지금 겜라마 만들고 있는 거 있거든요 완전 꿀잼입니다 그레니 지금 생존자 진행 중이니까 그것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